자 오늘도 일단 서이초 이 사건 그리고 주호민 씨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얘기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서이초 교사 고인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의 입장이 나왔죠. 일단 유족 측에서 그간 계속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목해온 게 이른바 연필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2일에 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긁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연필 사건 이후에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약 일주일 동안 관련 학부모랑 수차례 전화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유족과 학부모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연락이 오간 횟수가 몇 회인지 여기까지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교내 cctv와 고인의 업무용 pc 그리고 업무 일지 개인 휴대전화 등까지 현재 확인하고 있고요. 사건 이전 통화 내용과 그 업무용 어플 대화 내용도 확보해서 사실관계 추가로 살펴뵙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고인의 일기장 내용이라면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는데 경찰은 그 내용이 어떻게 유출이 돼서 보도됐는지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경찰에서 얘기한 게 학부모와의 연락은 몇 차례였다. 그리고 갑질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경찰의 입장을 내니까 또 뭔가 이 상황을 조금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도 나오던데요. 그건 아니겠죠. 계속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못난 아빠를 용서해 다오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분노한 분들, 교사 선생님들이시죠. 지난 주말 두 번째 정말 그 무더위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서이초 교사의 아버님이 보내는 편지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이초 교사 부친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쁜 딸내미와 함께한 지난 세월이 아빠는 행복했는데 딸내미는 많이 아팠구나.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빠를 용서해 다오. 부디 그곳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곳이 너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끝이 맺혔는데요. 이 아버지의 글이 공개되니까 집회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선생님들께서 다 내 얘기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이 공개된 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전국의 교사 3만여 명이 교권 회복을 외치면서 집회를 연 바로 그곳에서였는데요. 그동안 교권 추락에서 또 침묵을 지켜왔던 많은 교사분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장면 잠깐만 보고 가시죠. 오래 일하려면 혼내지 마세요. 못 본 척 하세요.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면 굳이 하지 마세요. 동료에게 이런 못난 조언을 건네는 우리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열정적인 동료 선생님을 보면 응원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현실이 슬픕니다. 일단 집회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주호민 작가 교사 고소 사건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한 특수교사가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호민 작가에 대한 많은 분노, 비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올린 건데요. 글 제목은 주호민과 나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나도 장애 가족 일원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 당신 혹시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지자 그 아이 주변에서 놀림 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거 생각해 본 적 있나.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또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 같은 볼품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특수교사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은 있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승현님. 이 교사분의 글을 저도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꾹꾹꾹꾹 계속 눌러 담았다가 그냥 팡 터졌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건을 보고 화가 났는지 이제 글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민 씨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그게 뭔가 하면 자존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을 건드렸다. 제일 추악한 게 사람의 어떤 직업, 밥그릇을 갖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단어를, 뒤에 있는 글을 계속 썼는데요. 슬리번 선생님이라고 헬렌 켈러에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죠. 조민 당신이 구상한 대로 슬리번 선생님을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를 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니 스스로 분필을 꺾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가 눈물을 딱 보면서 쓰는 거리다. 빨리 사과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벌이는 이 일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진들이나, 제가 조금 톤을 낮추겠습니다. 일진들이나 하는 놀이이지 결코 정상적인 어떤 행동은 아니다. 지금 그의 소송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당신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라고 직격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어떤 가족분께서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사건 반장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방송을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도 일부분 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처럼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은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에 말이죠. 왜? 판단도 안 나왔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직위해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좀 주목해 주십시오. 특수교사, 해당 특수교사분께서 복직을 한다는 속보가 들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죠? 네. 주호민 씨 부부로부터 고소당한 이 특수교사가 4일자, 그러니까 8월 1일자로 복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이게 국회 교육위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거냐 했더니 그때 이주호 장관 역시도 교육부 장관 역시도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됐든 다행입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야겠지만 저는 선생님만 직위해제를 당한다는 거는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특수교사, 해당 특수교사가 지난해 12월쯤 직위해제가 됐던 상태였죠. 이때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하면서 썼던 글도 공개가 됐죠. 네, 이 글을 현직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 교사는 지난해 9월 5일에 주 씨의 아들 학폭 관련 문제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주 씨 부부랑 상담을 했고요. 그 직후 그러니까 9월 9일부터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휴 기간에도 주 씨 부부가 통학 학급 시간을 이렇게 해달라,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일단 가해 학생으로 학폭에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사과의 마음을 전해라 이런 취지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걸 주 씨 부부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 씨 부부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게 통학 학급에서 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19일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받겠다. 학교에 보내더라도 특수반에 하루 종일 있는 건 싫으니까 조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교사는 지금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통학 학급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녹음기를 들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대안을 냅니다. 일단 통학 학급 교육 시간을 줄이고 지도사 지원 시간을 늘리면서 동시에 정교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겠냐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씨 부부는 그 성교육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강사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소장님은 이 교사분의 글을 읽어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은 저도 직위 회제가 너무 일찍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주호민 씨의 입장은 저희가 글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의 입장도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를 우리가 다 두고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동료 교사들이 이 교사에 대한 탄원서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데 좀 주목을 했습니다. 탄원서가 뭐 300명 정도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사께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주호민 씨의 입장도 또 나오면 또 주의 깊게 잘 보겠습니다. 이 교사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미 통합학교에서 이제 여자아이들을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이 너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뺨을 때린다든가 머리를 뒤로 젖힌다든가 신체 접촉이 있다든가 이런 게 많아서 교사로서 이 양쪽 아이를 다 이제 보호해야 하니까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을 본인이 이제 더 많이 개인 시간을 내서 많이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독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성적인 호기심에 많아서 자꾸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성 동화책을 읽고 같이 토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성인지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좀 억울함이 있는 많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승현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게요. 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한 맘카페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서울 OO 초등학교 비상 그 왜 비상이냐면 주호민 씨의 아들이 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겁니다. 경기도 OO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건 그 내용입니다. 서울의 OO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리고 주호민 씨 의견서를 보니까 실제 주호민 씨 아들은 작년에 4학년, 그러니까 6, 2년으로 통합 수업을 2학년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은 9살, 주호민 씨 아들은 11살이었는데 사춘기가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젖은 일인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걸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원글에는 그 학교 이름까지 실제 공개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글로 전화를 간 건지 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희 의원님, 이 특수교사분에 대한 재판이 8월 28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대요. 저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주호민 씨 측도 그냥 서로 간에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받고 이러면서요. 사실 재판안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이미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검찰 단계에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합의가 안 되어서 이게 아마 기소가 되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호민 씨도 많이 사랑을 하고 있고 이 교사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애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사자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합의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banking, resiliency, 굉장히 많은 일본인의 은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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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